안녕하세요. 장금독입니다. 여기 있는 시네마 카메라나 액션캠, 드론 등 이러한 촬영 장비들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진하고 영상을 기록해줄 이 메모리 카드인데요. 이 메모리 카드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스펙도 다르고 이렇게 보면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들을 들어가 보면 내 드론이 이건데 쓰기 속도가 느리다고 뜬다. 그래서 어떠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내 카메라가 4K 120프레임을 촬영하고 싶은데 이것을 지원하는 메모리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카메라들이 어떤 메모리를 사용하면 되고 또 내 카메라에 맞는, 내 드론에 맞는 메모리를 어떻게 찾아보는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겉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놔서 명칭을 적어놓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조금 어렵게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군더덕이 있는 것들은 다 걷어내고요. 군더덕이 없는 그냥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리 카드들 같이 알아볼 건데요. 메모리 카드들을 볼 때 쉽게 겉에 뭐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R에 300, W에 299, 여기에 R에 1700, W에 1480입니다. 이거는 읽기, 쓰기 속도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쓰기 속도란 카메라나 드론이 메모리 카드에 영상이나 사진을 쓰는 속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읽기 속도는 이 메모리 카드에서 컴퓨터나 백업으로 할 때 이동을 하는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쓰기 속도입니다. 다만 마이크로 SD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이곳에 읽기 속도, 쓰기 속도를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SD 카드는 읽기 속도, 쓰기 속도를 알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따로 알 수 있도록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SD에 적힌 것부터 같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기에 XC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HC라고 적혀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용량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XC라고 접혀 있는 거 옆면을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UHS1인지 UHS2인지 구분을 하는 건데요. 마이크로 SD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역은 UHS1이고요.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SD 카드로 설명을 드리면 뒷면에 이중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이 UHS2고요. 단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UHS1입니다. 사실상 UHS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나 SD 카드에 다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U라고 되어 있는 거 안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이 적혀 있는 게 있고 3이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최소 전송 속도를 표시를 한 건데요. 1이라고 적혀 있는 건 10MB per second. 그래서 1초에 10MB를 기록을 할 수 있다. 3이 적혀 있는 건 30MB per second으로 당연히 30MB를 초당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은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옆에 적혀 있는 게 보면은 잘 보면 동그라미로 10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C예요. 클래스의 약자라는 건데요. 10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U자 안에 1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MB per second이라고 해서 10초에 10MB의 전송 속도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U1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10의 C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4K 촬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4K 촬영은 이 UHS, 이 U자 속도 안에 3이라는 숫자 이상부터 지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으로 V30, V60, V90으로 표기된 메모리 카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V30 같은 경우에 아까 UHS 스피드 U자 안에 3이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1초 동안 30MB의 기록을 한다는 것을 보장을 한다는 건데요. 60 같은 경우에는 60MB, 90 같은 경우에는 90MB가 되겠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의 메모리 카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더 좋은 고영상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 카메라, 내 드론에 맞는 메모리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션캠이나 드론에 맞는 마이크로 SD 카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쉽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매빅3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매빅3의 홈페이지, DJI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양에 들어가면 쭉 밑으로 내려 보면 저장장치의 권장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있는데요. 렉사, 샌디스크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메모리 카드를 그대로 구매해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펙을 보면 V30에 A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V30 메모리 카드를 구매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아바타를 한번 가볼까요? V30에 256GB 이하 바이트 메모리면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빅3나 아바타용으로 이렇게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256GB를 구매를 해서요. 매빅3에도 사용을 하고 아바타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도 굉장히 좋고 유명한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샌디스크를 사용을 하는 것은 광고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과거에서부터 샌디스크 SD 카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게 절대 최고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맞는 내 맘에 드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가지의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던 SD 카드 그대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옆에 있는 이렇게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SD 카드보다 CF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읽기 속도랑 쓰기 속도가 빠르게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타입 A와 B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도 겉에 읽기 속도 쓰기 속도가 적혀 있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메모리 카드 중에 가장 빠른 게 SD 카드 기준으로 V90입니다. 여기 이 V90 메모리 카드가 읽기 쓰기 속도가 약 300인 것에 비해 이 CF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 800, 700 익스프레스 카드 B 같은 경우에는 1700, 1480으로 적혀 있으니까요. 두 배 이상 빠른 제품입니다. 물론 가격도 두 배 이상으로 비쌉니다. CF 익스프레스 A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SD 카드보다 조금 더 작고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소니 시네마 카메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CF 익스프레스 B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SD 카드보다 큽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최근에 미러리스, EOS i5나 EOS i3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F 익스프레스 A, B 또 이렇게 둘이 규격이 달라요. 가격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640기가 기준으로 156만 9천원입니다. 미쳤죠? 이 작은 메모리 카드가 뭐 빠르고 어쩌고를 떠나서 이 작은 메모리 카드 1테라도 안 되는 게 640기가바이트에 156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 CF 익스프레스 B 같은 경우에는 512가 기준으로 공식 가격이 84만 9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2분의 1 가격입니다. 물론 메모리가 약 130기가 정도 조금 적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읽기 쓰기 속도가 더 빠른 얘가 얘보다 가격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CF 익스프레스 A 같은 경우에 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슬롯이 이 메모리 카드, SD 카드와 같이 호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FX6 메모리 카드를 넣어보면요. CF 익스프레스 A를 이 자리에다가 넣고요.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대로 그 슬롯을 빼서 뒤집은 방향으로 CF SD 카드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의 슬롯에 두 개의 사이즈의 규격에 메모리 카드가 들어간다라는 것의 장점으로 내세우는데요. 사실상 동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동시에 들어가면 인정. 그런데 그냥 같은 규격으로 얘를 쓰나 얘를 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가격이 156만원까지 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업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용량도 최대한 큰 거, 그리고 안정성도 조금 높은 소니 CF 익스프레스 카드 A를 울며 겨져먹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비싸기는 확실히 비싸요. 자,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이 소니 시네마 카메라 FX6 메모리 카드에 맞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설명서를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메모리 카드 사용 24페이지부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로 내려볼게요. 아까 이야기 드린 CF 익스프레스 타입 A는 어떠한 것도 다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V60부터 가능한데요. 일반 모드, 이제 최고 해상도로 4K로 했을 때 일반 모드 60프레임 안 되고요. 24프레임, 30프레임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슬로우 모션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V60 메모리 카드를 제가 이 FX6로 4K 60프레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증되지 않은 미디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작동 가능했습니다. 또 여기 있는 V90 SD 카드로 4K 120프레임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FX6 4K 120프레임으로 테스트를 했더니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들이 상업 현장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증되지 않은 미디어라고 뜨면 살짝 겁이 나는 마음에 사실 이 CF 익스프레스 A를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만약에 일전에 설명드린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뭘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설명하신 내용 다 필요 없고요. 소니 카메라의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면 CF 익스프레스 A 그리고 캐논 카메라가 지원을 한다면 CF 익스프레스 B를 사용을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메모리 카드 어떻게 보면 되고 나한테 맞는 메모리 카드, 내 카메라에 맞는 메모리 카드 어떻게 알아보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카메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록해주는 메모리 카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카메라에 맞는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셔서요. 멋있는 사진, 멋있는 영상을 촬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